하나님 아버지, 각 지구가 종강을 하고 방학에 들어갔으며 공동체와 재직회, 여전도회와 권사회 및 기관들이 새롭게 세워질 조직들을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도 새학기를 시작한 것도 엊그제 같은 일인데 이렇게 계절이 접히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각 지구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 또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교사 및 예배와 성전을 섬긴 이들 직원과 사역자들, 권사회와 여전도회들 각 공동체와 조직들을 지탱해왔던 헌신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들과 이웃들을 격려하고 보듬었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때에 그 마음이 헛헛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소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픔이 아닌 기쁨을 소진이 아닌 가득한 소망을 후회가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실수와 더 잘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자책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라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 줬음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렵과 떨림으로 보내는 이 시간 모든 무너진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들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의 점수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험의 과정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통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실패와 이루어지지 않은 꿈 잃어버린 건강으로 인해 낙담한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낙담하나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상황적인 기쁨이 아닌 근원적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김경진 단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 걸어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의 여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오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전 앞댈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체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알미야마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유리가 아니라 방랑이 아니라 술래였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구름기둥이 멈추게 된다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진을 이루어 자신들이 지파들의 초막을 그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이 회막이 가운데 있으면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초막, 그 텐트를 지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지요 멀리서 바라본다면,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기중한 회막을 모든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솔로몬은 회막을 통해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였습니다 이전 본문인 6장 2절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안에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열한교와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모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였던 수루파벨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또 헤로시 후대에 세웠던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성전은 모두 무너지는구나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은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겠죠 무너지지 않는 한 성전에 대한 기대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너지지 않는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전이신 우리의 주님이시죠 사탄은 이전의 성전들과 같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므로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낙성식을 한 이후에 성전 봉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풀로 임재하심을 보았는데 우리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어떠한 기도를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상징으로 불을 내려주셨을까 6장의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범죄하고 재단 앞으로 나아가면 성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배하여 성전에서 회개하면 그 패배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범죄함으로 가뭄이 오거나 기근과 전염병이 그리고 깐부기와 메뚜기가 황충이 재앙으로 임재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적국이 침입하거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삶의 어려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삶의 많은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혹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조율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와 또 명예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이때 다시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 성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우리 삶을 조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튜닝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로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로 온전히 조율되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예배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 주십니다 이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회막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요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선을 할 때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교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숨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6장 42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숨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성전을 예표하고 있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발이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지만 다시 깨끗게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전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지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불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으며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온 백성은 과분한 제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솔로몬이 이토록 부유했다라는 말인가 이것들을 준비한 백성들은 어렵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만든 노재단이 이 과분한 제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계속되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자 성전의 뜰을 구별하여 그 뜰에서 또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도 감당하지 못할 과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과분한 낭비, 과분한 허비를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소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쪼개여 우리에게 사랑의 허비, 사랑의 낭비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과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낙성됩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의 절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 낙성식 이후에 또 하나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절기가 초막절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순례하였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는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지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채집이나 수렵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파종하여 결실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철저히 회막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막이 인도하는 대로 또 회막의 보호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광야이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농업과 관련되어 다시 연결되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보내고 첫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보리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50일 동안 밀추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됩니다 또 이 오순절부터 여름실과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추야자와 오렌지와 이 모든 여름실과들을 거두고 나서 추수 감사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낙성식을 마치고 초막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초막에서 잤던 것 텐트에서 잤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예루살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이스라엘 곳곳에 골목마다 텐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남산에도 또 모든 언덕에도 초막절이 초막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에 드론이 있었다면 아마 하늘로 뛰어서 그 장면을 사진 찍었다면 광야 시절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텐트들이 쳐져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텐트들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텐트가 회막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초막절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불과 성전을 바라보는 행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의 예식을 초막절 아침 절기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물을 기온샘에서 발현한 실로암못에서부터 그 물을 떠서 재단 위에 붙는 행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때렸을 때 그 반석이 쪼개지며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그가 쪼개지며 그의 배로부터 생수와 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물을 예표하는 것이죠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불이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는 무엇이냐면 성전 바라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바라봅니다 광야에는 이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광야의 저편만을 보면 배고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텐트에서 뒤돌아 본다면 광야를 보지 않고 광야에게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성전 바라보기는 무엇입니까?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은 이집트만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낙심했지만 우리는 돌이켜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난 다음 큰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해를 향하여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뒤돌아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 행사였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처서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도의 머리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곳을 성전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하시고 그 안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죄로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차별과 혐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망가진 피조 세계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우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는 바로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하는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